WRONG 자 오늘의 용의자 이름? 저어 왕일입니다 Gotham 이씨 직업 래퍼입니다 오늘 나온 이유가 뭐랄까? 오늘 나온 이유는 제가 진짜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너무 봤어 나왔습니다 쇼미더 머니 텐 우승자로 호명되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그냥 딱 들었던 생각은 이게 맞나? 이런 과분한 왕관을 받아도 되나? 그러면서도 약간 보답해드리고 싶다는 생각 여러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복잡한 속삽볼 랩으로 유명한 조강일에게 가장 발음이 어려웠던 가사? 저한테는 제 곡 중에 고개사라는 곡이 있는데 그 앞에 한 20글자가 안되는 글자인데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조강일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겠어 추적 30분 요즘에 너무 핫한 우리 조강일씨를 콜투쇼에 드디어 모셨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콜투쇼를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저는 래퍼 조광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끼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눈에서 매력이 철철 넘치네요 그 매력이 있어요 선한 매력이 느낌이 자 오늘의 추적 대상 조강일 브리핑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음악 줘버리세요 1996년 9월 12일 광주에서 태어난 조강일 박창시절 프로게이머를 꿈꿨으나 변환간 래퍼로 전향 2019년 10월 첫 싱글 그로백 발표 2022년 4월에 발표한 두 번째 싱글 고개사로 한국 힙합신을 뒤집었으며 같은 해 10월에 발매된 정규 1집 암순흥까지 그야말로 화제의 중심에 있던 조강일 결국 2021년 쇼미더머니 10의 최종 우수까지 차지하며 랩 실력 제대로 증명 쎄 보이는 랩과 다른 온순하고 여린 성격에 쇼미더머니 10 상금 기부까지 와우 실력은 기본 반전 매력은 덤 느슨해진 힙합신에 긴장감을 주다 못해 쫙쫙 찢어버린 이 사람은 과연 누구 바로바로 조강일 괜찮나요? 방송놈들이 준비한 어떤 브리핑 괜찮았어요? 너무 좋은데요 괜찮아요? 좀 더 고치고 싶거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있어요? 아니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조강일 씨를 자세하게 취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출연이죠 컬투쇼 평소에는 컬투쇼를 좀 많이 들어봤어요? 네 엄청 그냥 많이 봤고 약간 제 최애가 하나 있거든요 최애가 뭐예요? 비둘기 보사님 그거는 약간 주기적으로 우울할 거나 그럴 때 봐요 어깨에 새는 키우신 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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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말하는 거죠? 조강일 왜 본명이죠? 네 본명입니다 원래 래퍼들이나 친구들 보면 다른 닉네임이나 이런 걸 쓰는데 왜 본명을 그냥 써요? 어 그냥 뭔가 저는 이 랩을 하지 않는 조강일도 아니면 랩을 하는 조강일 그 두 개의 조강일이 뭔가 분리가 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떳떳하게 조강일 나는 나다 네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프로게임으로 꿈꿨었어요? 네 와 몇 살 때? 내가 한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한 중학교 2, 3학년까지 이제 어떤 게임의 프로게임으로 계속 꿈꾸고 있었어요 아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래퍼로 돌아선 거예요? 그... 왜냐면 우리 아들도 지금 프로게임으로 되려고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어 일단 그거를 진짜 열심히 준비하다가 중학교 한 2, 3학년 때 그 이제 리그가 어떤 사건이 휘말려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아 하던 게임이 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세상을 맛본 거죠 제가 그래서 너무 슬퍼서 이제 막 학교 끝나면 그 이후에는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은 막 전 노래를 못하니까 랩하고 하다가 어? 이거 재밌는데? 더 해보고 싶은데? 하다가 그러다 그냥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래퍼의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네 자 쇼미더10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어...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에서 지원을 했었었는데 네 보이지 않았다? 아... 봤습니다 통편집이 됐다고 그러는데 네 어? 왜 그랬을까? 그때는 저도 잘 모르겠긴 한데 뭔가가 없었겠죠 그때는 아... 운이 뛰고 그때는 안 맞았던 걸 수도 있어요 네 이번 시즌10에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 사실 이제 쇼미더머니 10 이번에 테마가 디오리지널이었어요 디오리지널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어? 여기선 진짜 잘 보여줄 수 있겠다 그리고 뭔가 저도 이제 뭔가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여주냐 약간 아니면은 못 보여주냐 기로에 놓였어서 그냥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온전한 나를 그냥 다 솔직하게 드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 여러가지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도 봐도 그렇고 네 그냥 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딱 보여줬는데 그게 오히려 네 예중들한테 먹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기가 엄청나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죠 사인을 받아오라고 아...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좀 인기가 엄청난데 글쎄요 대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길거리를 다니면 뭐 사람들 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기를 좀 어떻게 좀 몸으로 좀 실감을 하세요? 어... 이제 밖에서 직접적으로 제가 막 많이 돌아다니는 그곳도 아니라서 근데 이제 선물이나 이제 SNS 등에서 이제 응원이랑 이런 걸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너무 감사드리고 느낀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이 많죠? 약간 초중 이쪽 좀 다양해진 것 같기는 그래요 그래요 그럼 좀 많게는 몇 살까지 있는 것 같아요? 팬 나이 층을 보니까 오우 야 50대 오우 야 50대 오우 네 뭔가 다양해진 것 같아요 우리 여자 팬들도 많고 네 그것도 다양해진 것 같아요 팬분들 팬층이 아주 스패트럼하고 막 프로그램 출연 전부터 힙합씬에서 워낙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무대 맨 무대마다 관심이 아주 집중되었을 것 같아요 네 이차이에선 불구덩이 미션 때 다른 래퍼들에게 안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 일단 쇼미더머니 나오기 전부터 뭔가 저는 사람들이 아니면 래퍼분들이 그렇게 좋은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이미지가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장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현장에서 막 들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가지고 뭔가 제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진짜 100억을 줘도 제대로 못 돌아갈 것 같다 너무 힘들 것 같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지금 짓궂다 지금 방송론 분들이 지금 그럼 천억을 주면요? 돌아가나요? 사실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 이런 얕은 질문을 해? 1조 와 근데 이제 약간 그 우리 래퍼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예선이나 본선 무대 올라가면 뭐 디스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때요? 성향에 따라 그런 거 나는 힘들어서 못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냥 어차피 그 디스라는 랩 자체가 그냥 어떤 뭐 틀처럼 보이는 거니까 음 저는 디스에 있어서는 그냥 뭔가 그건 진짜 한 게임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몰입했다가 빠지는 느낌이라서 그 정도예요? 디스는 약간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본인이 그 어떤 그 다른 사람한테 지적을 받을 경우에 진짜 네 그런 건 어때요? 성격적으로 볼 때 어 그러면 어 너는 그러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하고 약간 어 그럼 경정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어 어 그냥 아닌 부분은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기는 어 괜찮네 네 우와 우리 일단은 프로듀서가 개코하고 코드쿤수트 네 일명 코가 두 개 들어가서 코코 팀이에요 네 어땠어요? 이렇게 조합은 좀 잘 맞았어요? 너무 이렇게 제가 잘하는 부분은 더 이끌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못하는 부분들은 이게 더 이게 뭔가 보듬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분든하고 약간 조금 서운했던 거 없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아 하나씩 이렇게 아니 이제 개코하고 코드쿤수트라는 분이 워낙에 또 입학신에서 유명하신 분 네 근데 개코가 개인적으로 개코와 코드쿤수트 중에서 네 아 이분은 나한테 이런 면이 딱 맞았기 때문에 지금에 이제 제가 1등을 했던 것 같고 네 코드쿤수트는 또 나한테 이런 지적을 잘해줬기 때문에 이게 잘 만났던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일단 개코 형은 뭐 이제 전체적인 무대나 이런 저의 세세한 것들을 너무 많이 봐주셨어가지고 세심하겠구나 딩댈하게 네 그래서 뭔가 좀 설레는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코 형은 정말 많이 도움을 많이 주셨고 코드쿤수트 형은 이제 큼직큼직한 것들을 되게 많이 약간 툭툭툭툭 던져주시는데 그게 뭔가 그 안에 디테일이랑 섬세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너무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기서 다시 한번 조합이 너무 좋았구나 네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코드쿤수트를 통해서 한마디 하세요 네 그 형 코쿤 형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진짜로 네 자 거기 뭐 속사포랩 얘기 빠른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 이게 원래 본인이 추구하는 게 속사포랩이에요? 어 아니요 막 추구한다기보단 그냥 이걸 좀 잘할 수 있고 제가 좀 많이 했던 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한 거잖아요 랩을 갈 때 그것도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디 안에 뭔가 정해진 마디 안에 대사를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네 말을 하고 싶고 어 이거 안 되네? 그럼 되게 해봐야지? 하다가 이제 뭔가 업그레이드하는 느낌으로 한 단계씩 저도 이제 우리 가족끼리 어디 가다 보면 아들이 계속 틀어요 조광희 씨 랩을 계속 듣다 보면 와 잘 들려요 빠른데 딕션이 너무 좋은 거야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저 친구 누구야? 그랬더니 아 몰라 암방 암바면서 제가 핀잔을 좀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까 발음이 어려웠다는 거 있었잖아요 초반에 얘기했던 거 네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그 앞에 16글자가 되는 그건데 거기에 뭐 비방용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거 그거 아니래 걱정하지마 시기다른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이게 안 됐었어요 시기다른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시기다른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이게 안 됐었어요 시기다른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시기다른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는 시기다른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는 잘하는 거예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초반에는 안 됐었구나 네 이게 엄청 안 됐어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연습을 통해서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근데 너무나 대단하신 게 우승 상금이 좀 뭐 아주 큰 돈이잖아요 사실 그거를 기부를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 결정은 본인의 개인적인 그냥 결정인가요? 아니면 네 제가 그냥 선택한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네 그냥 이렇게 뻔하셨겠네요 부모님이 결정을 하고 하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뭘 하시네 잘했다 그래요? 우리 아들 역시 우리 아들 이거였어요 약간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한 번 더 상해야지 우리 아들 그 약간 끝에 쩝은 있었어요 쩝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런 건 있었는데 너무 잘하시는 일이죠 사실 너무 뿌듯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저도 잘했어요 진짜로 네 기분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자 이 정환 씨가 특별히 원래 저희가 추적 30분에는 이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듣기에도 뭐 홍보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네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런데도 쇼미더머니 10 파이널 무대에서 보여줬던 가리온을 라이브로 오늘 드려주신다고 하는데 아 이건 무한 영광입니다 무대를 일단 모셔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벗고 해주시면 됩니다 마스크 벗고 자 여러분 콜트쇼에 아주 핫한 분을 모셨어요 조광일 씨 우승곡 가리온 자 우리 여기 계신 방송놈들 다 같이 박수를 쳐주면서 마주시길 바랍니다 자 조광일의 무대입니다 가리온 박수 가리온 가리온 센서 나 한국 힙합 펠소나 feel like king 손에 들어 queen 목소리를 HS처럼 직성 직성 혈관은 영주 마 피 생명력은 뱀파이어 목덜미 SIP 나 때는 예코라고 리서치 그 말은 이 자식이 네 손 좀 내 가위기는 바람을 타고 시선은 정면 햇빛 지는 무릉덩이 밟아튀기만 돋고 내 신발은 워컷 담배는 뻑뻑 피어내면 요런 손에 또 수 높은 알코올 패돌아도 벗고 이제 머리는 다시 겨울 배 달리기장 선상에서 친구들과의 경배 화를 쏟는 환살줄을 입술까지 당기고 손에 힘을 빼 관여까지 달리는 카리온 위바율뱃도 윈블러 윈블러 흔들리는 윈도우 윈도우 같이 다 아껴진 피벌 출발을 위한 건샷 Let's go 정성이 들려워진 pop up 조질려 갈려던 내 길에는 넘치펴버려 더 내 악에서 속도를 만지 못하게 달려 톤 가위바율뱃도 가위바율뱃도 뺏블러 가위바율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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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도를 만지 못하기 살려 더 카리옹 아 매력 쩌네요 컬트쇼에는 첫 출연이신데 강력한 인상을 씌워주고 가십니다 여기 사운드는 좀 어떤가요? 너무 좋은데요 가수들이 극찬하고 가신 사운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가는 게 아쉬울 정도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코코팀의 여성 래퍼 신스와 파이널이 함께 진출했어요 사실 신스씨와 묘한 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주위에서 좀 얘기가 들린다 어때요? 컬트쇼에서 입장 정리를 여기서 마지막으로 끝내시죠 일단 처음에는 뭔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 이게 진짜 이렇게도 연결이 되네? 막 이제 영상이 올라오는 걸 봤거든요 몇 개를 신스 누나랑도 얘기를 하면서 어? 이렇게 되네 하다가 처음에는 약간은 어? 아닌데 아닌데 하다가 이제는 그냥 약간 즐기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 이런 그런 기류와 그런 얘기도 어떻게 화제가 되는 얘기니까 네 이제는 어떤 게 나올까 네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게이머를 준비하다가 래퍼가 됐고 네 그렇게 됐어요 네 특이하게 대학교가 네 방사선과를 나왔어요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약간 저도 어떻게 갔는지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이제 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일단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방사선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쉽게도 방사선과 면허증을 못 땄지만 자격증을 아직 못 땄고 네 그래도 엑스레이는 그래도 나름 잘 찍었던 대한민국에서 뭐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엑스레이를 잘 찍는 그런 것 같아요 아티스트가 되지 않았나 그 엑스레이도 약간 실습을 할 때 빨리 말했었어요 환자분 들어오시고요 손 올리시고 손 들이마시고 찍을게요 네 됐습니다 약간 이러게 약간 랩처럼 네 그것도 빠르게 힙합에 조금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조광일 씨 고개사를 아마 모를 수 없을 겁니다 네 그죠 현재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300만 뷰를 넘었고요 아이고 아 다른 래퍼들과 함께한 고개사 리믹스 라이브 영상마저도 1400만 뷰를 향해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 아 근데 좀 지금 되게 바쁘고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본인이 좀 쉴 때라든가 네 지금 열심히 뭐 일할 때긴 하지만 네 근데 좀 개인적으로 뭐 내가 이때 쉴 때 하는 거는 뭐예요 취미로 어 진짜 게임해요 게임 네 게임도 하고 요새 당구도 하고 그냥 그렇게 그 두 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당구는 몇이나 찝니까 당구는 그냥 그 그냥 약간 배우고 있는 단계라서 왜냐면 이제 그 취미로 볼 때 당구 채널도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좀 종학인이 딱 떠갖고 이렇게 팍 이렇게 도장깨기식으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얼마나 연습하면 우리 지금 래퍼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 어렸을 때 지금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 아니면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종학인실처럼 정확한 딕션과 그런 래퍼 가사도 뭐 가사가 아주 네 어떻게 하면 그 래퍼가 될 수 있을까 어 래퍼라고 하면은 그냥 사실 일단은 당장 이제 랩을 해야 그렇죠 하는 거고 뭔가 이제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제 그렇게 빠른 랩을 하면서 어떻게 딕션이나 이런 게 정확하시나요 네 진짜 근데 저는 항상 계속 답변을 드렸던 게 안 되는 게 있으면은 될 때까지 하면 돼요 그냥 저 애가 그랬으니까 제가 다른 사례는 말씀드리질 못하니까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제가 그냥 했던 대로는 안 되는 바람은 될 때까지 했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항상 우리가 속사포 래퍼면 이제 아웃사이더를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어렸을 때 들어봤을 거 아니야 네 그쵸 그걸 좀 따라하기도 하고 그려봤었어요? 네 그때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여러 래프분들 다 따라했던 것 같아요 제일 영향을 많이 준 래퍼는 누구예요? 음악 쪽으로 제 음악 스타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은 아니지만 그냥 음악 쪽으로는 뭔가 이센스님 개코형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영향을 받았다 보니까 함께 한 팀을 이뤄고 네 진짜 아 나름 진짜 성덕이네요 네 진짜 그때는 아직도 가슴이 폭차요 근데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라 연습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가 흔들리고 네 혀에 쥐가 나고 네 입술이 터져갖고 이야 이 정도로 연습을 한 거야? 네 이게 막 혀를 튕기는 발음을 연습을 하니까 뭔가 안에서는 되게 반가져가고 있었더라고요 아 그런 것들도 지나고 이제 뭔가 단련을 하고 하니까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네 마치 이제 뭐 기타 치는 사람이 구두살을 베기 네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입안 괜찮죠 지금? 네 괜찮습니다 치과에서 협찬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죠 이 안착 제가 뭐 단 거를 좋아하거나 뭐 얘를 잘 안 닦아서 그런 건 아니죠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거죠? 단 거는 많이 좋아하긴 해요 단 건 좋아해 네 아 그렇게 연습 많이 하면 당이 땡길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먹어야 돼 과자를 또 특출나게 좋아해가지고 아 어떤 과자류를 좋아합니까? 우리 조광혜 씨는 일단 초코가 모든 초코가 들어간 모든 과자는 다 제가 좋아하는 과자예요 아 초코를 좋아하는구나 네 그럼 초콜릿 자체도 좋아하고 네 초콜릿 들어가는 거 우리가 오래된 그 초콜릿 과자 중에 초코 송이 있잖아요 아 네 것도 괜찮아요? 네 그건 뭐든지 근데 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얼려 먹어야 돼요 그건 다 아 과자는? 네 그럼 냉동실에 놔뒀다 꺼내서 먹을 때 시원하게 먹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구나 바삭바삭하고 오도독 오도독 씹히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기 민초파예요? 아니요 민초는 아 민초는 아니야? 네 네 초코 오리지널 맛을 좋아하는데 거기다 민트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네 초코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민초파가 우리 조광일 씨가 나온다고 그래갖고 컬투쇼 공식 인별그램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뽑아 내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엄선해갖고 질문 몇 개를 뽑아봤는데 직접 읽으시고 직접 답해 주셔도 네 지금 조광일과 결혼을 꿈꾸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 확률을 높이는 팁이 있다면? 와 이거는 찐 편이다 저는 이 질문은 그냥 제가 아직은 없지만 결혼을 생각할 때 뭔가 그때가 확률이 높지 않을까 몇 살 때 지금 몇 살이에요? 제가 지금 27살인데 결혼을 몇 살 쯤에 생각하세요? 그때쯤 하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서른이 넘고 서른 중반은 넘고 중반은 넘고 중반쯤 되지 않을까요? 중반쯤 돼서 네 그때 본인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 인생이 네 그쵸 어느 인연이 또 갑자기 눈앞에 나왔다 할지도 모르는 거고 좋아하는 여성상 이런 거 어디서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 근데 딱히 막 이상형이라고는 크게 없어서 그냥 뭔가 딱 끌리는 끌리는 그런 느낌 네 되게 두루뭉실하죠 그렇죠 뭔가 그래도 구체적으로 있을 텐데 진짜 뭔가 크게 없는 거 같아요 뭐 긴 머리 짧은 머리라든가 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동물을 좋아해야 돼요 고양이 강아지 아 동물 키워요? 네 지금 회사에서 키우고 있는데 동물을 좋아하는 네 과자도 좋아하고 초코를 좋아하고 얼려서 먹는 것이 네 그런 게 맞아야 되죠 과자를 사오면 딱 뭔가 알아서 냉동실에 딱 놓고 넣어주고 그러면은 그날은 완전 행복한 날이죠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 마음에 들었어 근데 여자친구가 민철을 너무 좋아해 근데 같이 먹어주길 바래 뭔가 저는 약간 반대로 안 먹어주길 바래 이럴 것 같아요 오히려 본인들이 그런 건 취약이니까 한 번쯤 딱 먹고 거기에 또 눈을 뜰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뭔가 더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뭐 취약이다 보니까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들으셨죠 결혼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동물을 살아가시고 지금 27살이니까 앞으로 한 8년 뒤 정도로 생각 안 나는데 그건 모르는 거고요 여튼간 그리고 초코를 좋아해 줘야 됩니다 맞아요 얼려서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는 네 자 다음 질문이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연마한 비트박스 들려주세요 비트박스를 그때부터 연마한 했어요? 네 비트박스를 이제 그때도 이제 한창 유행이어서 그냥 뭔가 겉핥기 식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뭔가 비트박스가 되게 볼품 없어서 그냥 기본적인 거 이제 근데 이제 래퍼들은 기본적으로 조금씩 하죠 다 대부분 뭔가 그 문화를 약간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은 다 하시는 좀 들어볼까요? 이거는 좀 마스크 벗고야 되네? 네 괜찮아요 그거 왜 잠깐 할 때만 제가 진짜 볼품 없어서 그냥 기본적인 그냥 킥 하이엣 스내어 림샷 이 정도로 그냥 하는 거라서 와 그 정도까지 4개 있네 4개 섞인 걸 한번 보여주시오 이 정도의 잘한다 너무 기본적인 거 본인이 이제 비트박스 해놓고 본인이 거기다가 계속 이렇게 위에다 녹음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랩을 그것도 한번 예전에 해봤었는데 뭔가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비트로 뭔가 비트박스를 하고 하니까 되게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본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어디서 그걸 하시면 동시에 막 비트박스 하면서 랩을 찍는 거야 랩하면서 빅맨인가 그 중처럼 이것도 한번 자 이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네 광일님 가사에 가사에 그냥 추자고 트위스트 디스코나 출래? 아름다워 내가 추는 탱고 춤에 관련된 부분의 얘기 가사들하고 많은데 실제로 그 춤에 관심이 많은지 춤을 잘 추기는 하는지 살짝 쳐주세요 뭐 이렇게 지금 문자가 왔어요 내가 음악 안에서 이게 표현을 하는 방식일 뿐이지 제가 춤은 진짜 살면서 약간 춰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잘 추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잘 추면 일단 좋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제가 춤은 진짜 아예 걸음마도 못된 약간 수준이라서 춤리인이구나 춤리인이 네 춤리인이 그래요 이 얘기는 뭔가 임별그램 파란 딱지 직접 신청하셨네 그 오피셜 마크 말하셨죠 근데 이거는 어느 순간 뭔가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너무 공식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사람이 있고 직접 신청하는 셀럽들이 있어요 왜 나는 안 생기지 이러면서 저는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신청했어요 아 진짜요? 너튜브에다 올려갖고 방법을 물어보고 거기서 인증해주면 뭔가 딱 어느 순간 생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워낙에 지금 핫하니까 아니에요 워낙에 핫하니까 그냥 알아서 딱 그쪽 임별그램 회사에서 그냥 빡 찍어준 거지 감사드리죠 팔로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해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 벌써 시간이 훅훅 지나가버렸네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좀 말해주시면 해주시고 새해니까 우리 쇼다는 분들께 새해 인사도 좀 부탁드리고 할게요 일단 앞으로의 활동은 전에 해왔던 것처럼 약간 브레이크가 없는 음악으로 제가 이렇게 받은 많은 과분한 사랑 관심에 보답해드리는 음악으로 보답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냥 뭔가 계속 계속 그냥 멈춤이 없는 생활을 하고 싶어요 또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그 정도의 계획이고 뭔가 이제 컬투쇼 이거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올해도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제 복까지 제 복까지 진짜 더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또 들으시는 분들이 조광일 씨의 매력이 푹 빠져서 귀를 많이 쏴주실 거예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로 이제 기본이 되게 가는 거니까 네 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제대로 한번 라이브 무대에 모셔서 또 좀 멋진 무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광일 씨와 추적 30분은 아주 짧게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농혜 씨 아쉬운데요 잘 가고요 되게 매력적이시네요 되게 가까이 옆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눈빛도 보고 그러는데 아까 무대에 딱 올라가니까 확 눈빛이 달라지고 감사드립니다 무대를 즐기는 게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속으로 그냥 담아두지 마시고 또 꺼내서 그렇죠 네 일천하고 맞아요 행동하시는 여러분이 됐습니다 조광일 씨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서 내일 다시 찾아뵙니다 남은 나로 최선을 다하고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에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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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